네고 캠바이오 2023년 7월 26일 3만 1,2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12월 27일 894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9월 5일 8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네고 캠바이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39.80%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26만주를 숙매수 하였고, 기관은 165만주를 숙매도, 외국인은 38만주를 숙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1월 4일 가장 많은 17만주를 숙매수 하였고, 2023년 12월 26일 가장 많은 12만주를 숙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0.18%에서 약 12.35%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1월 9일 약 12.65% 최저 지분율은 2023년 5월 18일 약 9.8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44억원이며, 2015년 17억 대비 약 1,827.3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803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80억 대비 약 마이너스 897.76%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32.98%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835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82억 대비 약 마이너스 908.2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40.94%입니다. 네고 캔바이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7.51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27.4배에 비해 약 36.07%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8.93배이며, 지난 2015년 5.23배에 비해 약 70.87%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41.49%, ROE는 마이너스 50.99%입니다. 레고 캔바이오의 시가 총액은 1조 5,409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78위, 코스닥 종목 기준 28위,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344억 7,01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95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66위,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기준 1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03억 7,09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40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586위,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기준 46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830억 5,31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36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572위,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기준 46위입니다. 지난 3년간 레고 캠바이오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2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